김하인쌤의 자기전 중개사법 한문제 시간입니다. 32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설명으로 오른 것을 물어봤어요. 박스가 나오면 박스 안에 지문이 몇 개 있죠? 3개 있죠? 그럼 1, 2, 3, 4, 5 개수가 1개, 2개 있죠? 2개만 알면 되겠네요. 이렇게 박스 안에 몇 개인가? 1, 2, 3, 4, 5가 몇 개씩인가? 이걸 0.5초 만에 빨리 보세요. 기역, P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소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등록결격사위가 아닙니다. 기역은 틀렸어요. 모르는 걸 찾으라 했죠? 기역 싹 지어 밑에서. 1번 틀리죠? 3번 틀렸죠? 4번도 틀렸습니다. 그럼 니은 공통이라 니은 볼 필요 없죠? 디근만 보면 되겠네요. 차분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사항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사무소 등록할 수 없습니다. 이것도 틀렸네요. 정답이 2번 나옵니다. 그럼 니은 보세요. 금고의 성형에 집행유예 받고 그 유예기한 적이 있는 자는 결격사위죠? 집행유예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플러스 2년, 2년간 결격이죠? 집행유예 기간 만료하고 2년이 추가됐죠? 그래서 결격사위라 사무소 등록할 수 없습니다.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밤 보내세요. 굿밤